미국의 나스닥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민주당의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이 날이 오네요. 마지막이죠 오늘이. 선거 전 마지막 뉴스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려고? 아니 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봐야죠. 사전투표 하셨어요? 현대변인님 하셨어요? 저도 했습니다. 토요일날 방송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어디 서울에서 하셨어요? 집 근처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줄이 되게 길어서 사람들이 아마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기다리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30분씩 1시간씩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열기였어요 진짜. 어떻게 김 교수님 하셨어요? 저는 줄이 길어서 안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거 맞네 하고. 지나가는 데마다 다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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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전투표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진자 투표 관리에서 상당한 지금 부실이 발견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고 김기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분노는 마찬가지죠. 왜 이런 부실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선관위에서 대응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 투표소에 한 20명 정도 내올을 걸로 봤다는데 지금 확진자가 폭증했거든요. 많죠. 그때도 제가 보기에 그걸 문제집을 좀 지적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선관위라는 조직이 아시겠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비상임이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게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도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가 하고 또 실무는 사무처장이 하기 때문에. 그럼 위의 분들은 출근 안 하시는 거군요. 비상임이죠. 판사들이니까. 왜냐하면 판사하면서 그걸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소재 부분이 저는 어제도 보면서 사실은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보통 다른 행정기관 같으면 위원장이 대국민 나와서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명도 하고 소명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인터뷰 나오시라고 선관위에다가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민들한테 이건 분명히 설명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관위원장이 이건 대국민 사과를 직접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만 하고 서면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기여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아마 오늘 상한가 안가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 안가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전에 오늘 뉴스연구소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뉴스타파의 어젯밤 보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김만배 씨와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죠. 신앙님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에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들어볼까요. 야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 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불리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랜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안 나 이러면서 보내드래. 이게 지금 김만배 씨 목소리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신앙님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이고. 이거 형근택 대변인 좀 소개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건 작년 9월 15일 정도의 대화인데요. 아마 그 노조 위원장 신분이기도 하지만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대화를 한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봐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만배 씨 지금 대화에 보면 조 모 씨가 찾아오니까 내가 소개를 해줬다. 조우영이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수사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자기를 찾아왔더니 내가 직접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가 갔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직접 갔는지 아니면 아마 다른 변호사를 보냈을 것 같긴 한데요. 통할 만한 사람 소개해줬더니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사건이 없어졌다. 처벌을 면했다.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조우영이 김만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김만배가 박영수를 소개해주고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 찾아가 봐라 이래서 찾아갔고 갔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가 됐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는 사이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박영수가 통하는 사이고 그래서 윤석열은 데리고 있던 애다. 한마디로 박영수가 데리고 있던 애기 때문에 통하는 사이다. 그래서 그냥 봐줬다. 그래서 저축은행 회장은 꼬린시키고 꼬린이라는 건 구속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회장도 꼬린시켰지만 조모 씨는 어쨌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뉴스타파 보도 내용인 건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점하고 저는 같이 이야기를 나눈 대상이 저는 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대유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이 보도된 게 8월 30일입니다. 첫 보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녹취가 진행됐던 9월 10몇일 시점에 그 앞에서는 이미 문화일보에서도 사설로 수사를 촉구했고 조선일보 모든 신문에서 다 탑뉴스로 다 도배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만별이라는 사람이 신앙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시점상 이미 전 대한민국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한테는 어떻게든 이 관심에서 해명성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의도적 녹취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으로 나온 신앙님 노조위원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정치적 성향을 본다면 분명히 친여권 상황이 굉장히 다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충분히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뷰 시점, 인터뷰 대상에 있어서는 이미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걸 해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녹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 내용 자체도 틀렸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특검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했을 때 물타기 하려고 민주당 쪽에서 부산저축은행 같이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거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도 특검에 다 넣는 걸로 다 해가지고 계속 그 입장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윤석열 후보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검에 넣어도 된다는 거죠. 아주 명명되게 특검에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호영이 찾아갔을 때 커피 마시고 가 까지는 사실인데 그다음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커피 마시러도 안 왔다는 거예요? 커피 사준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닌 걸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방모검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만배라고 하는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범죄자가 이미 언론의 모든 범죄 의혹이 제시가 된 상황에서 이것들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계속 두둔하잖아요.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범을 방어하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범인이죠. 자, 현근택 대변인님.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보도는 나왔습니다. 수사는 되기 전이고요. 녹취록에도 보면 이거 보도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인터뷰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특검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특검에 저는 아마 저축은행 사건 안 들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그분 얘기 나왔을 때는 이거 갖고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 그다음에 그분의 주인이 계속 그렇게 몰아갔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욕한 게 아니죠.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성남시에서 유리하게 공모조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라도 욕하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말은 공산당이라고 욕하는 게 두둔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 이걸 설계를 잘해서 법조인들한테 팔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너무 많이 3,700억이나 배당받아가지고 오히려 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둔하는 거겠어요? 원망하는 거죠. 그 부분도 김경률 회계사가 페북에 올렸던데 이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김만배가 자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성남시가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나는 사실 천화동인 수십 명 다 팔려고 했더니 안 팔리더라. 그래서 7명밖에 안 됐더라고 면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가 올린 게 뭐냐면 이 부동산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면피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 1조 원대의 개발 사업인데 그게 저렇게 진행됐을 때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돈을 투자를 않겠다고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김경률 회사가 일단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상한가 하한가 가져오신 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젯밤부터 좀 뜨거운 내용이라 양당에서는 어떻게 이 보도를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시면서 나름의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요.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대변인 김구식 교수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부터 확인하고 가죠. 현대변인님.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음모론, 책갈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우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하한가로 했습니다. 극우 본색 윤석열. 영웅 본색. 영웅 본색. 극우 본색.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거 사전투표 논란이잖아요. 사전투표 논란인데 뭐라 그랬냐면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키워드부터 확인한다면 하나 풀어갈게요. 김윤식 교수의 키워드는? 저희들은 이제 3월 9일 2유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따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승리에 쐐기를 박은 야권 단일화를 저는 상한가로 잡아봤습니다. 승리 쐐기 야권 단일화. 그렇게 키워드를 확인하고 현대변님 이어가시죠. 어제 물론 계속 논란이 됐었고 저도 선관위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를 근데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작이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음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이거를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예전에 사전투표는 음모론 옛날에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연장선 아니냐. 근데 단순히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 미사일 쏜 게 민주당 선거를 도와주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저희들은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안보불안이 나와서 이게 지금 오히려 저희들한테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28번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집값을 의도적인 거다 올리려고 한 거다. 왜냐하면 집 가지면 민주당 안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참 납득이 잘 안 가요. 상식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무슨 특정 보수 유튜버를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무슨 법사들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게 아닌지.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사전투표 음모로는 황교안 전 대표 생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극우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니냐 김근식 교수님. 아까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은 영웅 본색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영화 이름 패러디하셨나 보다 한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우리 현비로사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전투표 음모로는 제가 그때 어저께도 강동 천호사거리에서 유세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전날 밤 새벽까지 저도 엄청난 전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 보수 유권자 중에 일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전투표에 대한 확진자 관리가 엉망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첫날 가장 먼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계속 독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냄새가 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히려 황교안과 민경욱 의원의 사전투표 조작론에 대해서 그게 아니니까 걱정 말고 투표로서 사전투표로서 정권교체 힘을 실어달라고 했던 게 윤석열 후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럼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부실선거 주장입니까? 그래서 그 유세 곳곳에서 이것이 정말 행해라도 우리 당내에 또 지지층 내에 사전투표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과 그렇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관을 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 부정성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투표를 계속 하려고 이야기했고요. 미사일 이야기는 제가 안보쟁점이니까 따로 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부동산 이야기는 저도 현장에 있어봤습니다만 무슨 27번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인용한 책이 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에 쓴 부동산은 없다라는 책을 인용한 거예요. 김수현 씨가 쓴 부동산 없다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지지층들은 자가조유자가 많으면 지지층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게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보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부동산 정책 수십 번 하는 게 일부러 지지층들을 확보하려고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할 때는 김수현 실장의 책에 나온 걸 인용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 취재하는 거죠. 책 내용은 저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올린 거다. 사실 의도적으로 올릴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해를 하냐면요. 음모론. 왜냐하면 작전이다.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어제 사전투표 얘기를. 단어에 그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김은혜 공부단장도 보면 마치 투표용지 사진을 가지고 1번 기표용지 돼 있는 거 보고 마치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걸 가지고 1번 이재명 후보 찍은 투표를 나눠준 것이 어떤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사실은 부산에서는 윤석열 후보 찍은 표도 나눠줬던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직원들이 이미 기표된 거를 다시 나눠주면서 생긴 것이지 이걸 마치 부정선거처럼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것과 공작이냐 작전이나 이렇게 얘기한 건 다른 거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읽는데 이거를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선거 사후에 이게 문제가 되면 논란설거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야가 어제 다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 실장 책에는 어떤 워딩이 있는 건지는 좀 정확히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주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한번 팩트체크가 시간 내에 가능하면 본방송 내에 가능하면 밖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나저나 주말 사이에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미국 타임즈 인터뷰였어요.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걸 두고도 여야의 진실공방이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기사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타임즈에다가 광고비로 1억 9백만 원 또 CNN에다가 1억 6천 9백만 원 쏟아 부은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셨네요. 이건 이제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 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홍보비 명목으로 해서 지나치게 많은 과도한 금액을 쓴 건 많이 지적이 됐던 거고요. 그렇다고 타임즈가 그 광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만 하고 윤석열 안 하고 그랬다고 보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타임즈에 실렸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 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타임즈에 실린 사람이 계속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식의 확증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나 타임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모순이죠. 타임즈에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타임즈에서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성사되지 못했다는 거고는 왜 안 하셨어요? 윤 후보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보한테 보고가 돼서 후보가 그걸 답을 주기로 했는데 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후보가 그러면 안 한다고 결정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보단 쪽에서는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타임즈에다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임즈는 거절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거절이 아니고 정확한 이야기는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우리 쪽에서 후보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이재명 후보도 VOA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을 주지 않아가지고 성사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VOA 측에서 뭐냐면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가 거절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을 듣지 못한 것과 거절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성사가 되지 못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변인님. 저는 사실은 인터뷰를 들어오면 인터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나오신다고 지금 김 교수님 몇 달 동안 얘기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제가 선대회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국 언론에 당연히 보도되면 윤석열 후보도 예전에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마치 돈 주고 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들어온 게 뒤에서 뒷돈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원희룡 후보가 돈 주고 했다라는 식으로 뭐라는 문제가 있다. 아니 타임즈 같은 데들이 돈 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승리 쇠기 야권 단위라 상한가 주셨어요.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조심하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서 일단 정권교체의 승기는 잡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교체에 지지한다는 응답층과 윤석열 후보의 개인 지지층이 항상 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의 격차를 이번에 극적인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인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봅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표의 몇 퍼센트나 윤으로 갔다고 보세요? 그럼 여론조사마다 좀 사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충성도 높은 한 7%, 8% 정도의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선차적인 특징이 정권교체층들입니다. 그래서요? 몇 퍼센트나? 저희들은 한 60% 정도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은 갔을 것이다. 형근태 대변인님? 저는 반대로 저희 쪽에 한 6이나 7 정도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0, 70%가 위로 갈 것이다? 그 전에 단일화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하게 오는 조사가 많았거든요. 반반이라고 봤는데 지금 주로 단일화라는 게 다 언론들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명분과 아니면 절차라든지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절차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손가락 자른다는 분이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본 거는 고인의 유지를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사과라도 해야죠 최소한. 예의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제2국민 투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봐서 오히려 이 단일화가 마이너스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걸 보는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하던 분들이 2030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하고 한 유튜브 영상 봤는데요. 댓글이 한 거의 2만 가까이 달랬는데 대부분 비난하는 것들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그럼요. 대부분 비난하는 것들이라 저도 국민의당 쪽에 있는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게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충성도 높은 7, 8%의 지지층들. 첫 번째 정권교체층이고 절대 이재명 후보를 찍을 분들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치개혁 그다음에 제3지대 중도정치를 지향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완주를 주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하는 다당제와 정치개혁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손편지까지 써서 이야기했듯이 정권교체를 이룬 다음에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거 10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정치개혁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베발리 사탕발렘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교체가 최우선의 과제고 정권교체 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유사장에서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온건하시고 좋은 분들하고도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승리하면 국민의당과 합쳐서 중도보수정당으로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고 또 플러스 민주당의 합리적인 분들과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 변호사가 극우 본색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중도보수로 가는. 오히려 중도로 가고자 하는. 중도 쪽으로 간다. 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이미 다 윤석열한테 갔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당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안철수의 새정치라든지 이거를 기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저버린 거잖아요. 다당제하던 분이 거대 정당에 들어간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민주당이랑 협차 얘기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 정당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되더라도 나중에 총리 인준이라든지 국정하는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헌을 어떻게 할지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지 선거제를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김식 교수님. 그래서 지금 판세 그리고 지금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거라고 해석하십니까? 사전투표율은 저도 아까 줄을 많이 서서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 때는 젊은 층들이 대거 줄 서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바뀌게 된 큰 계기였는데 이번에는 보면 다양한 연령층들이 다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선 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투표를 우리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후보가 직접 하듯이 전당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서 있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젊은 층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줄을 서서 정권교치힘을 실어줬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 측에서 안철수를 비난하고 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얼마나 러브콜을 보냈습니까?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엄청 칭찬했었습니다. 그러더니 단일화가 되자마자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로 자기가 졌다는 것을 느끼는 멘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판세와 사전투표를 해서. 사전투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겠다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반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높다는 것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세대포위론이 저는 아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30 여성들이 좀 반발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투표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선전 마지막 뉴스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